남양유업과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등 재벌 3세들이 마약 혐의로 줄줄이 법정에 서고 있는데요. 이들이 어떻게 대마를 구하고 또 피운 건지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봤습니다. 호텔에서 지내며 금고에 숨겨 보관하고는 다른 재벌 3세를 호텔로 불러서 개당 50만 원씩 받고 되팔았습니다. 한민용 기자입니다. 검찰이 재미동포 공급책 이모 씨 집에서 압수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입니다. 전자담배 용기에 액상 대마를 담아 만든 건데 일반 대마보다 농도가 진해 환각 증상이 더 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이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 모 씨에게도 대마를 제공한 걸로 조사됐습니다. 홍 씨는 사들인 대마를 자신이 머물던 호텔 주방에서 피웠고 다른 재벌 3세들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. 신발장과 금고에 숨겨두고 호텔로 불러 거래한 겁니다.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조 모 씨에게는 액상 대마를 1개에 50만 원씩 5개를 팔았는데 추적을 피하려고 부인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. 조 씨는 이렇게 산 대마를 차 안에 숨겨두고 피운 걸로 드러났습니다. 홍 씨는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670만 원어치의 대마를 판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또 최근 구속된 고려재강 3세에게도 마약을 넘긴 걸로 조사됐습니다. 이렇게 수사가 확대되자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3명이 잇따라 자수하기도 했습니다. 검찰은 마약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JTBC 한민영입니다. JTBC 한민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